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문화상품권 이벤트입니다 각 영상마다 한 분씩 드립니다 한 분씩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한 분 뽑아서 드리는데 이메일만 딸랑 남겨주고 가시면은 안되요 가장 재미있게 쓰신 분에게 뽑힐 확률이 높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구는 바로 설맞이 즐겁다구 설맞이 즐겁다구 한번 100개 까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요즘에 약간 이런 스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뭐 뭐 약간 이렇게 돈 쓰는 스킨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 경기장 지어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 이게 이 토큰을 총 1000개를 모아야 이 불꽃놀이 베인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5000rp짜리 20개짜리를 사면은 160개씩 줘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프리패스 토큰 그 프리패스 티켓 사면은 게임할 때마다 토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예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확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아트록스가 한 번에 떴는데 이번에는 뭐 그러지 않겠지 10개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일단 전설 하나 일반 어우 구데기 어우 구데기 어어? 어 뭐야 원래 스킨 파편만 뜨는 건가? 어우 전설 2개 나쁘지 않네 오케이 어우 전설 3개? 어우 나쁘지 않아 보석 1개 저번 거보다 확률이 괜찮은 건가? 저번에는 이 퍼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가봅시다 10개 어 펜타킬케일 어 서사급 그 진짜 서사급 파란 게 일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깐 게 이거 하나에 하나만 열기 아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구나 전설 일반 일반 이게 5000rp 쓰읍 아 이거 좀 거시기한데? 쓰읍 음 1.5배 확률 증가인데 왜 이렇게 안 뜨지? 뭔가 좀 느낌 없는데? 어? 오 오 요거는 이득인 것 같은데 방금 이거 하나 깐 거에서 많이 나왔잖아 어 이건 좋네 펜타킬 서사급 서사급 그렇지 서사급 이 정도는 그렇지 이 정도는 그렇지 그렇지 듣고 있나 라이언? 요 정도는 떠 떠줘야지 근데 왜 이번에 13개지 왜? 보석도 한 개밖에 안 뜨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서사급 일반 서사급 일반 오케 서사급 일반 전설 일반 일반 서사급 쓰읍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개가 세트 파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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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 이렇게 파편만 주지? 쓰읍 뭐지? 저번에는 온전한 스킨도 줬는데 약간 이거 좀 일반 서사급 일반 서사급 일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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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사급 서사급 쓰읍 좀 그래 판다 전설 이거 왜 10개밖에 없어? 왜 어휴 두 개도 주네 근데 어휴 문도 아 보석도 하나씩밖에 안 줘요 확률 왜 이래 이번에 그리고 이거 세트로 하나 자 여기서 오케이 온전한 스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0개나 깠는데 안 나오네 어떻게 된거지? 아씨 뜨는 줄 알았는데 늦게 떠가지고 일반 서사급 일반 서사급 서사급 오 이정도 그래 이정도는 떠줘야지 어 그래 이정도 그치 이정도 어 이정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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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는 떠줘야지 그럼 그럼 아씨 기대했네 요게 약간 나쁘지 않은거 같긴 한데 일반 서사급 어 좀 그래? 일반 너무 내가 영혼을 안 담아서 그런가? 아 깜짝이야 아 이번거 좀 그래? 어 이렇게 한 세트 아 이것도 파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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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 어 어 뭐지 이거? 좀 이상한데? 긁적긁적이야 긁적긁적 이게 왜 이렇게 뜨는거지? 자 여기다가 한번 기도를 해볼게 마지막 20개니까 어 땅에 계신 대지의 신이여 하늘에 계신 바람의 신이여 샬라샬라 압살라 아 어쩌구 저쩌구 갑니다 영혼 넣었어요 자 여기서 딱 이즈리얼 스킨 아 베인 스킨 딱 세주하니 서사급이라도 좀 많이 떠라 일반 전설 나쁘지않고 보석이라도 좀 많이 줘 마지막 보석 한 다섯개 줘라 야 무조건 한개야? 아씨 너무하네? 여기서는 여기는 무조건 파편 스킨이고 여기서는 온전한 스킨 나올 수 있는거잖아 아 제발 마지막 10개인데 제발 신으시어 한번 저번에 진짜 개 지린 운 라이언 라이언 분들 안 보고 계십니까 이거 보게 이거 뜨게 해줘야 더 잘 팔린다고 상자 빨리 뜨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스킨 파편 스킨 파편 스킨 파편 스킨 파편 서사급 스킨 파편 베인 보석 한 다섯개만 줘라 와아 야 이번거 좀 그렇다 이번거 확률 좀 거시게 하네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잘못된거 아냐? 아니 왜 이거밖에 안나와? 이거 너무하네? 아니 잘못된거 아냐? 아씨 너라도 좋은거 나와봐 세개 열기 스킨 파편 스킨 파편 여기 다 스킨 파편이잖아 전설 안떠? 그렇지 오 스킨 파편 자 이렇게 해서 백개를 깠는데 뭐죠 이거? 뭔가 보석을 얼마 안주는데? 아니 이거 보석이 너무 짠데? 그니까 보석이라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좀 이번에는 좀 그래요 와 살짝 실망인데 아니 이거 유튜브에 딱 여러분 저번에는 아트록스가 여러분 다섯개 나왔거든 아씨 유튜브 딱 해주면 상자 잘 팔리고 할텐데 어쨌든 확률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스킨 파편들 많이 얻었으니까 이 파편들로 다시 조합하면은 온전한 스킨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로 도와주 도와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